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수 한 번 해요. 네, 반갑습니다. 세보다 친구는 있으시잖아요. 네. 거의 뭐 죽다 살아난 거기서 다. 미치겠네. 또 웃어야 되는데. 엄침이 나오는 게 궁금하시죠? 네. 일단 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일단 축구팀으로 할라겠으니. 근데 난 여기 놀고 약간 동기가 농지는 모르겠는데. 농구? 농구? 할만하다. 이거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죠? 안 봐, 안 봐. 아, 제발 남경진이 나왔니? 피지컬 때 참가자들이 레슬링 트라우마가 있어요. 진짜 트라우마가 있어요. 어떤 거 떼지는 거 때문에. 아무튼 남경진은 걱정하지 마요. 내가 바로 살 테니까. 진짜 듣네. 남경진은 김경진이가 확실하게. 그래. 가만히 안 뒀다 그래. 전라도 욕을 막. 놀래 전라도야? 아니요. 이제 배워야 돼요 이제. 아니요. 우리가 이제 금을 받았잖아요. 천만 원짜리에. 그럼 결과 이상이 날라갔어요. 이거 뭐 금을 띠래? 어떻게 해야 돼요? 현찰로 나와요. 현찰로 좀 줘요. 현찰로. 빨리 끝났네. 끝났네.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. 정말. 예의 갖출 것도 없어. 그래요? 동계? 동계? 동계는요. 보험 되면 신 못쓰요. 오, 레슬링. 싱글어 나왔으면 좋겠다. 뭔데? 죽었다 이제. 죽었다? 죽었다. 취직하게. 키즈컬 teaspoons. 양관 pioneers 안나오나? 네. 회원수가 확 줄었네요. 어오ngulo. 어오야. 어차피 뭐 celebration오? 어오야. 서는 거 community. 어오야. 썰어버려. 썰어라. 2이asternMonct 사랑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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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괄장 안 나오나? 회원수가 확 줄었대요. 어우야, 어차피 우승은 양으로, 어우야. 쓸어버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시험아, 나 일을 한다고 해서 진짜 나 너무너무 기뻤어. 나 뻥치지 마, 형. 저 형한테 팔씨름 3초를 못 버틴다니까요. 제가 봤을 때는 형 이길 사람 진짜 없어요, 거의. 그리고 첫 게임을 떠나는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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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. 경험해봤잖아요. 다가 그냥 풍선 근육이잖아. 하나씩 가야지. 네, 형 먼저. 격투. 다이멘스 1인다. 되게 여유 있게 말한다, 너. 딸, 딸고 가. 춥고, 야. 진짜 만만한 팀인 것 같은데. 형, 형, 형이 여기까지 올라갔어, 지금. 저희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 이길 것 같아, 무슨 형으로는. 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그러면 며칠부터 스케줄을 잡아. 둘 다 놓고 있어. 둘 다 놓고 있어. 두 gotcha. 둘 다 놓고 있어. érox2 안 본다?